오늘은 그 황금양의 날입니다. 오늘은 그 미시가 중요합니다. 미시는 그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그 재물운이 이날 그 크게 그 상승할 수 있는 돈복 터지는 그 유리한 그 시간이 되어줄 그 시간대를 의미합니다. 오늘 그 황금양의 날 그 미시에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시면 좋은 게 있죠. 바로 그 점심 식사 후에 왼손으로 제일 먼저 그 만져주실 게 있습니다. 오늘은 이런 금의 기운이 또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릴 수 있는 그 풍수적인 그 매개품도 이런 날은 그 오후 금의 성질이 또 가득 담겨있는 걸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여러분들께서 그 작은 그 열쇠를 그 왼손으로 만져주시게 되면 이런 그 간단해 보이는 그 풍수 동작이 또 중요한 그 의미를 또 이런 날 갖게 됩니다. 오늘이 그 황금양 날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. 열쇠라는 것은 그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그 상징적 도구가 되어줍니다. 이때 그 재물운을 열어주는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오늘 같은 이런 황금의 기운이 더해진 이 열쇠는 오후 그 금의 재질이라는 그 금속 성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재물의 문을 그 여는 상징으로 우리가 또 미시라고 하는 그 점심 식사 이후의 그 시간에 또 재물복을 크게 그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그 비밀 변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황금양 날 그 오후에 여러분들께서 그 점심 식사 후에 제일 먼저 만져주시는 이 열쇠는 단순한 그 금속 성분의 그 물리적인 도구가 아니죠. 풍수에서 바로 오늘 이 재물과 또 기회를 열어주는 그 중요한 그 상징이 되어줍니다. 또 미시는 그 양의 기운이 또 재물운을 부드럽게 또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. 그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황금빛 열쇠를 그 왼손에 또 접촉을 해주게 되면 그때는 그 돈복이 또 크게 그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. 우리가 또 열쇠를 만지고 또 우리 손끝에서 그 재물의 흐름이 시작되도록 그런 그 풍수 작용이 또 이런 날에 크게 그 미친다는 것이죠. 이런 그 양날은 또 온화하고 또 유순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운마저도 재물이 그 부드럽게 또 흘러들어오는 그 암실을 우리가 또 얻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점심 식사 후에 가장 먼저 만져주시는 것이 그 왼손으로 그 금속 그 열쇠를 만져주실 수 있다면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적인 그 접목에서 이날 그 돈복을 또 크게 그 터뜨린다는 것이죠.